잘 걸렸네 어디 숨었나 궁금했는데 잘 걸렸네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뒷걸걸 사리고 뺑손이 치네 그 언제쯤 돈 받아낼까 내가 되면은 내가 되면은 내가 돈 받아낼 거야 잘 걸렸네 잘 걸렸어 내 욕한 그 사람 욕한 산발목여 숨어 잘 걸렸네 나도 모르게 돌아다니며 내 욕하던 그 사람 며칠 만에 나타나더니 오 욕하네요 그 사람 나에게 말발 달리며 자꾸만 안줘 말을 해배네 이게 바로 욕이란 걸까 내가 되면은 내가 되면은 받은 욕 돌려줄 거야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입안이 끈질거리네 그 언제쯤 돼 갚아줄까 내가 되면은 내가 되면은 받은 욕 돌려줄 거야 너... 아니... 너... 한글자막 by 한효정